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1978년 11월 3일 이탄희 의원입니다. 이 분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사주 봤을 때? 입몰랐네. 희한하게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하늘에 금음때나 별이 없을 때 유일하게 보이는 별? 인물 났다 소리가 나와요.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뭔가가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게 빚을 낼 수 있는 사람 왕이 될 상인가요? 왕이 될 상은 아니에요. 아 그래요? 왕이 될 상은 아니지만 왕 자리까지 갈 수도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1인자까지는 안되더라도 2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. 형 어때요 조금? 미래로 괜찮다? 그쵸. 뭐 진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좋다. 아주 좋다라고 그랬는데 왜 이분이 왕이 될 수 없냐 하면 지난 과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나와요. 아 과거에 문제가 있다? 네. 그걸로 인해서 왕의 자리까지 가기에는 힘들다. 우리나라 하도 많이 까잖아요. 아 하긴 그렇지. 그러니까 그 때가 되면은 아마 뭐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나올 텐데 이분이 이제 전에 했던 뭔가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로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래요. 근데 이분이 또 시간이 지나서 왕이 될 수도 있겠죠. 그거를 자기가 느껴서 미리 마무리를 잘 해놓으면 근데 별이다.